아 아 눈이 부시네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반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옵 대표이사 김선희입니다. 자 2023년 cbs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 국민그룹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 재벌그룹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메일옵에 이렇게 또 참석하라고 하셨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심벌릭하게 제가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에 적어도 높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평균 이상을 만든 딸 하나를 둔 엄마로서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우유 분유 이유식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다양화를 한다는 교수님이 말하시는 구조적인 변화에 맞서서 비건 음료를 만들고 있고 시니어를 위한 고령 진화식 식품을 만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형 금융그룹이나 비투비를 하는 정말 뛰어난 큰 회사들보다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알고 있는 회사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거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문제 국가경쟁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여기에 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기업체 CEO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면서 수익을 만들어서 주주가치도 실현해야 되고 ESG 경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원도 많은 컨플릭을 갖고 있는데 대처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기업이 국가정책과 더불어서 많이 나서야 된다. 왜 나서야 될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왜 기업은 저출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성장과 사회적 책임 두 바퀴를 같이 돌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ESG 경영이 화두에 된 상태에서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멜리업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멜리업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9년 경제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그 당시 대한민국에 허스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유가 없었고요. PX에서 나오는 우유 파우더를 먹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정부에서 민간인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우유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영양을 챙기자 건강을 챙기자라는 창립 이념으로 참여를 멜리업이 공공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시작함으로써 정부 지분 50% 멜리업 지분 50%로 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창립 이념 자체가 낙롱보국으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대한민국에 허스탄이 없었어요. 우유는 어디서 나오냐? 뭐 이런 질문하면 요즘 저희 딸의 딸 어린애들은 슈퍼마켓에서 나옵니다. 이렇죠. 사실 우유는 허스탄, 젖소가 만들어냅니다. 허스탄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옆 1세대 낙농사 부장님들 영어도 못 하시는데 캐나다나 뉴질랜드 가서 건강한 젖소를 사오기 위해서 캐나다의 소 브로커들과 싸워대면서 건강한 소를 갖고 가야지 나의 가족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프레쉬한 우유를 먹일 수 있다. 싸워대시면서 비행기에 소를 싣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낙농사 부장 1세대님을 뵈면요. 저희가 50주년 행사를 2년 전에 했었는데 정말 독립투사 같으십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 옆은 너무나 이제 국가정책 공공이익에 관심이 많은 회사라는 거 창립 2년부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매일 옆 포트폴리오는 우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먹는 신생아 분유부터 이유식까지 그리고 또 현재는 비건 음료를 만들고 있고 성인 영양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CPG 기업, 소비자 기업 중에서도 식품 기업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유를 가지고 모래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원격을 너무 높아서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캐타거리를 비건 제품하고 어덜튼 뉴트리션, 성인 영양 제품을 가지고 수출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5%도 아직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내수기업, 소비자 기업의 대표적인 얘기가 매일 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정신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구성원들을 갖다 해피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런 것이 지금 매일 옆이 겪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년에 저희는 이제 신생아 수를 카운트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아마 30년 동안 가장 좋았던 프로덕트가 분유였을 겁니다. 분유가 이제 70년에 매일 옆이 74년부터 분유를 만들었거든요. 신생아 수가 그 당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드래스틱하게 줄어들고 있죠. 2017년 이후 하반기 이후 훨씬 더 가파르게 가서 여러분들 보시듯이 24년 신생아 수를 24만 명에 도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합계 출산율 OECD 1.5의 반 반을 조금 넘나야 0.78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산업전선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구조에서 저출산 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느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들 출산을 안 할까? 왜들 결혼을 안 할까? 그런 것이 저희 경영진들이 2017년 이후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국가적인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회사가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젊은 친구들 왜 결혼을 안 하겠다? 아이를 안 낳겠다고 얘기를 할까? 현재 뭐 미혼 여성의 45%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을 얘기하면 일가 가정의 영립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낳는 것도 어렵지만 출산 육아에 대한 두려움 올바른 양육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29%가 사실은 아기 낳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통계 숫자인데 맞벌이하는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인구 극감에 대한 인구 데모그래픽 프로파일을 가장 산업전선에서 먼저 캐치할 수 있는 회사였다. 그래서 보통 내소산업 중에서도요. 아기들 옷이나 장난감을 파는 회사는 저희보다 인구 극감, 출산율 극감에 대해서 센서티브티가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태어나면 여섯 명의 어른들이 외가 친가 다 합해서 부모까지 장난감도 굉장히 많이 사주고요. 옷도 여러 번 바뀌어 입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시장, 분유는 아무리 내 손주가 이뻐도 하루에 열 번 이상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성장 사이즈가 캡이 있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는 그 노미넌트한 쓰리 플레이어들이 경쟁사가 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많이 팔면 다른 회사가 적게 팝니다. 제로썸 게임입니다. 게다가 시장에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저는 2017년 저희가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에 매출이 확 줄었어요. 분유가. 그래서 아 우리가 마켓 쇼가 줄어났나? 그런데 사실 매니업이 항상 2위를 하다가 분유 시장이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언라인화 된 시장입니다. 지금 분유의 매출의 80%에서 90%가 언라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니업이 굉장히 발빠르게 쿠팡 네이버를 쫓아다니면서 분위를 팔았기 때문에 마켓 쇼는 계속 높은데 그런데 들어오는 매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2017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저희가 경영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매니업의 예를 들었고요.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이면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7개 공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도시에 있는 공장들은 그래도 조금 난데 조금 지방에 가면은 신입사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제 인구 체감을 깨닫고 계시고요. 그래서 HR 측면에서 고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 정책 위반자들이 고민하듯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G 기업이나 소비자 기업뿐이 아니라 내수 오리엔티된 기업뿐이 아니라 기업 모두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팀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슈라는 걸 다들 지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 매일협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매일협 구성원들한테 뭐를 할 수 있을까 매일협 고객님들과 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일협은 어떻게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일단은 구성원들을 좀 살피고자 했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눈치 보지 않는 기업 문화 그리고 육아유직을 했을 때 존중받고 불이익받지 않는 문화 이거는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공감된 문화가 정착되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큰 기업은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나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쉽다고 봅니다. 중견기업인 저희 입장 그리고 저희보다 또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 한 명이 육아유직 들어가면 정말 힘듭니다. 이제 일당백을 하던 친구들이 들어가면 여러 위아래로 많이 힘든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성원들의 임신, 출산, 성장, 생애별 주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축하와 공감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아기를 키울 때 육아코칭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그리고 육아에서 육아휴직에서 돌아왔을 때 커리어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페런팅 컴패니언십 어떻게 육아를 하는데 동반하면서 같이 가는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희 포커스의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서적 케어와 조직적 지원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기를 임신한 순간부터 멜리업은 케어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멜리업 직원들 중에서 임신기에 있는 친구들을 부부 동반을 해서 초대를 해서 육아교육, 태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멜리업 구성원뿐이 아니라 저희의 최대 고객인 분유를 이제 키우는 분유로 아기를 키우는 임산부들 같이 초대해서 연례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엄마가 돼보지 않아서 어떻게 아기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임산부는 자기 신체의 변화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임신을 안 한 파트너들은 임산부를 어떻게 트리트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다 엄마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일단 모유를 먹여야 될까 아니면 분유를 먹여야 될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멜리업은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다라는 입장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가 힘든 엄마를 위해서 아니면 모유가 충분하지 않은 엄마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유 관련 교육들을 시키면서 최대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 엄마들의 모유를 분석을 해준다든가 영양성분에서 결과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나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아기들이 배아리를 하거나 아픔을 호소하는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처음 엄마가 된 우리의 구성원들이나 고객들을 위해서 아기 똥을 받아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과 의사를 포함해서 저희 R&D, 후사이언티스트들, 전문 영양사들이 유선으로, 무선으로 육아 상담, 전문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캐치프레즈를 건 건 생애 주기에 맞춰서 아주 섬세한 라이프사이클 케어링을 시작한다라는 게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구조적으로 회사의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얘기하겠는데요. 탄력근무제를 당연히 임신 그리고 출산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HR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임산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를 전체 인원의 30% 정도를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육아에 신경 쓰는 커플들을 위해서 주위에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실 멘토링, 멘토십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급과 직위를 무시하고 그냥 다양성 위혈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기별로 만나서 각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아니면 듣고 싶은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를 높이는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퍼스널하게 애를 어떤 학원에 보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시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앰비셔스하게 어떠한 직군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그 탑빛과 대화의 내용에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강의를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다 듣기도 하고 책을 읽은 얘기도 하고 정서적인 공감들을 다양성 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은 이제 파이낸셜 케어링을 제일 첫 번째로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CFO로 매일리업에 들어와서 사실은 육아 출산 지원금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지원금을 많이 올렸는데도 출산율이 확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같은 그 가임기연령 30대 중반의 남자 직원한테 아니 회사가 드래스틱하게 그 분유지급을 전체를 다하고 그 전에 주던 출산 지원금들을 갖다가 3배, 4배, 5배로 올렸는데도 왜 아기들이 안 날까요? 그랬더니 굉장히 제가 혼났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럭키해서 일단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었고 시간이 회사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애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제너레션들이 받았던 커다란 혜택 시부모님, 시어머님과 할머님이 거의 내 아이를 정말 걱정 없이 돌봐줬던 거래서 사실 육아가 정말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그 경력 유지가 고민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대한민국 평균의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 고민하는 걸 제가 생각보다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아기는 분유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사장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분유뿐이 아니라 그 아기를 사교육에 보낼 수 있는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는 문화,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웠고요. 여러모로 많이 고민을 해서 일단 필요 조건이지만 이 조건이 파이낸셜 리, 국가가 돈을 주거나 회사가 돈을 준다고 해서 모두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육아휴직을 들어갔든 다자녀를 낳든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돌볼 수 있는 공감대 조성 그게 저희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고요. 그리고 항상 아이디어로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업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로 난임 시술비 지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출산지원금 영유아, 초중고 대학 입학 축하금 장애, 장애, 재활의료비 등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 2년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제가 매일 업에 CFO로 들어왔습니다. 2010년에 그 육아휴직 사용일입니다. 제도는 분명히 어느 회사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이제 회사마다 사용률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성 육아휴직률이 100명 중에 15명이 했으면 지금은 100명 중에 100명이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임 여성이고 출산하는 여성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육아휴직률은 아직도 조금 낮지만 2010년만 해도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왜냐하면 애는 엄마가 보는 거고 아빠는 나가서 가장으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 그냥 15년 전 매일 업에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매일 업 작년 통계로 12%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만 해도 육아휴직하면 100명이 다 여성 직원이었는 100%가 지금은 이제 여성 직원 반, 남성 직원 반 젠더의 차이 없이 육아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문화가 매일 업 내부에 적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꼭 회사가 조직이나 프로세스나 정책 공감대를 조성해서 출산율이 다 올랐느냐 뭐 학자들은 많이 리그레이션을 누릴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는 현재 매일 업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8 vs 1.31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 자녀 비율은 7.4% 전국 평균 대비 13%라는 숫자로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작게 열심히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매일 업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14년 연속 식품업계 최초 최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사장님이 아까도 당부하셨죠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성원들을 케어를 하고 나서 매일 업의 창립 이념 낙롱보국과 물론 낙롱보국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유 아니라 지금 아몬드, 두유 그리고 오티 음료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구조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 구조나 마크로, 이코노미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끌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성장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매일 업이 임직원들한테 케어를 하면서 이제 사회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부터 많이 찾아봤습니다. 매일 업이 진행하는 이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게 이 업구는요 창립자이신 회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매일 업이 이제 특수분유 사업을 하면서 5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오는 특수분유 사업을 적자가 나도록 계속해라.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Save a Life라는 캐치프레이즈 안에 저희가 선천성 대상 이상 환화를 위한 특수분유를 만들지만 그들 환화 가족들한테 다른 기업들과 같이 제휴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초대하고 많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양아들을 위해서 성북구에 가면은 수녀님들이 성가정이란 걸 운영하세요. 한국에서 국내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에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 저희 그 직원들이 동호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매칭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임원들이 번거로우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평균상 아직 대한민국은 유교문화든 결혼문화든 미혼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저희는 매일 업은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게 라는 관점에서 미혼모 자립을 위한 자원학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독고 노인을 위한 우유 안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5만 명 중에 한 명이 특수분유를 먹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특수분위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단백질 중에서 특정 단백질을 소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상인들은 효소가 나와서 충분히 그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일반인이 먹는 식사를 하면 굉장히 발달장애가 오나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에 위험을 받고 있죠. 그래서 특수분유 생산을 99분율부터 매일 업이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업뿐이 아니라 제1제당이라든가 특수분유를 먹어야 되는 애들을 위해서 햇반을 만든다든가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캠페인에서 나온 수익으로 또 그들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 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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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매일리업이 하는 많은 활동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에는 독거노인 캠페인을 하는 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매일리업이 지방을 뺀 락토프리 우유를 시작은 매일리업이 한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이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의 돈을 받아서 그 지역구에 있는 노인들께 아침마다 우유를 가져다 드리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리업이 배달의 민족과 시너지를 내려고 본사를 찾아갔을 때 우유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훨씬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유 가정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플랫폼 회사들이 밤 12시에 주문을 해도 7시에 갖다 주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고요 그래서 대리점 보급소 하시는 분들께 조금의 수고료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같이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노력으로 매일리업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아침마다 배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날 우유가 쌓여 있으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커다란 일이 났거나 아프시구나 이래서 동해나 구청에 신고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처럼 큰 회사뿐이 아니라 뭐 주스 떡볶이 여러 조그만 회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저나 매일리업이나 배달의 민족이 빠지면 사실 이 사단법인이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운영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모두에게 이 캠페인을 알리면서 개인 기부로 락토프리의 매출의 1%를 이 사단법인에 기여를 하면서 저희 마켓의 KPI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통해서 개인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고령화 사회의 시니어들을 위해서 함께 가는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유 안부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우유로 안부를 전하세요 기본적으로 매일협이 조그맣게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저출산, 인구위기, 국가경쟁력 약화 이런 커다란 명제에 대해서 매일협이 조금씩 조금씩 매일 묻고 매일 답하면서 하나씩 사회에 그리고 우리 조직에 그리고 우리 조직원 밖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협 김선희